형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뭘 할거냐면은 뭘 할거냐면은 바로 레인보우프렌즈를 할겁니다 챕터2가 나왔더라구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비밀공간인가? 이거 뭐죠? 이 비밀공간을 어디인지 뻣.. 아니 로아들이 한번 살펴봐주세요 빨리빨리 가자 가자 저 박스가 이거라고 어 안돼 울타리를 어떻게 울타리를 올라가지 로딩중 로딩중 로빈초이 로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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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찌기 완료 플레이어를 기다리죠 저는 박스가 이렇게 많답니다 요아들이 원하는 박스를 사고싶으면 제가 선물해드리죠 제가 제일좋은게 저는 이게 제일좋은게 상점을 받을거야 내가 지금 490원 크리스탈이 없네 음 아 아 나타는거 나타는거 나타나볼까 좁아두고 오 재밌는데 하하 너희는 누구냐 저기 으으으으으응 아우 어쩌구저쩌구 어쩌구쩌구 나타났어요 어쩌구저쩌구 흠 수현 몬스터라고? 나는 그것이 단지 단신의 상상이라고 확실합니다. 여기 왜 모두 뭐야 SOS 빛을 찾으러 돕지 않아요? 모든 테마파크에는 SOS가 있답니다. 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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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갑자기? 어? 뭐야 뭐야 레드 뭐 하실라고 안돼 이거 좋다 잠깐만 잠깐만 뭐 하실라고 재밌을 것입니다 이게 뭐가 재밌을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 데리고 데리러 갈 테니까 갈게요 어 이게 이게 전구를 찾아야겠냐 전구 전구 전구는 어 저깄다 어 어 전구다 내꺼야 이건 내꺼 어 어 이거 돼 오 전구다 어 저는 못 먹은거죠 뭐가 있는데 뭐지 저기 제 라인에 사용할게 그리니 보이며 바로 칠게요 저거 무서운데! 저거 무서운데! 뭐지 뭐지? 하나도 안 무섭다 아, 뭐지... 아, 수수! 와아! 와아아! 오, 뭐야, 뭐야, 깜짝이야. 아, 그린 만나면, 아, 근데 그린, 그린과 동시에 만나면, 나 진짜, 나 진짜 깜짝이야. 저는 안전합니다. 제발, 세 개만 더 찾아줘, 친구들. 내렴. 우와, 무서워. 저런 기치는 친구들. 얘들아, 죽어만. 두 개만 더 찾으렴. 아, 이게 불로. 저기가, 오렌지. 저기가, 그린. 인가봐요. 퍼플 마을은, 저기, 지하구인 것 같은데. 지하에 퍼플이 있다고,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아, 저, 저 이거, 청하에 가서. 진짜 소름기치게. 너무, 너무, 무섭네. 소름기쳐. 이 컬러의 열차가. 이 컬러가 들어가시면, 열일 것 같아요. 이 컬러의 열차가, 이 컬러가 열었다가. 이 컬러가 열렸다가. 오, 닫아둬다가. 아, 네. 두 개만 더 주시면 되는데. 몇명 남았지? 오 많이 남았다 로빈이요 그러면 남았겠나 일단 저건 남은거 같지만 저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이렇게 놀고있으면 섭섭하잖아요 띡띡 소리나면 바로 띡고 울음소리나 아니면 이렇게 쿵쿵소리나면 바로 이거 쓸게요 시험 나타나면 멈춰야래요 시험 나면 이렇게 멈춰 그거 움직여야 돼 근데 이거 헷갈려요 옐로우도 그렇고 옐로우는 기회가 있으니까 어차피 두개만 더 찾으러 두개를 못 찾게 하네 얘네들 장롱하네 자 간다 간다 저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저 무서워 아니 누구 있어? 아니 누구 있냐 벽 부셔버려 뭐야 내가 진짜 벽 부셔 저 벽 부순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봐 담수들 중에 뭐있니? 좁좁좁 wait there was actually something 블라블라블라 영원아 잘 있는데 너무 빨래요 아저씨가 좋아하게 부르잖아요 저건 바람색 오 안돼 여기 여기 씻어주고 여기 씻어주고 여기 씻어주고 있어요 어 뭐야? 이거 저거 저 다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 많이 눌러서 이거 넘기시다 으악 많이 사라졌다 나 안죽었다 난 놀고 있었던데 가스레인지 아 저도 도록 엘로우도 블루랑 마찬가지입니다 옐로우 방금 지나갔고 음 난 걸릴 필요가 없는데 응 못 걸려 응 못 걸려 응 못 걸려 오렌지 동글코스터? 오렌지 동글코스터가 오렌지 동글코스터는 아니겠지? 오 저 드디어 하나 먹었습니다 제가 꼭 피하는 상황에서 hooting 오 고 마 pool irr 으응 야미 암 까스 이 야미 암 까스 얘 다 먹으면 안돼 안 먹어지네 가스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조심스럽게 나가겠습니다. 망했다. 제발 제발, 제발 나가줘. 시원한 어차피. 오, 그립다. 어떻게 해?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데. 그립파이 긴 거 알잖아요. 어디서 나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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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나올지. 성비치게 무서운데. 그래, 가있어, 가있어. 오, 불우다. 오, 옐로우. 이렇게 해서 시선을 돌리도록. 이렇게? 이렇게 시선을 돌리도록. 그린은 저기, 가만히 있습니다. 빨리. 휴, 다행이다. 앉으세요. 안녕. 아직이야. 빨리 와, 친구야. 안 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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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쪽을... 저희 가만히 있을 지지 생각해... 그린은 지쳤고요... 그린은 지쳤고요... 아아... 아아... 저 무섭습니다... 아아... 전 무서워요... 아아... 아아... 제가 가는 사이에 그린 나오면 어떡해요... 지금 제일 조심해야 될 건 그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시야는... 멈춰야돼... 박스 다음은... 안 죽고... 하지만... 하지만 그린은... 옷이 안보이... 눈이 안보이지? 근데 박스는 통하지롱... 박스는 아무거나 먹어... 그린은... 11... 저 대가... 저를 넣고 싶은데... 가스가 저한테 있는데... 근데... 가스가 있긴 한데... 가스가 있긴 한데... 가스가 있긴 한데... 너무 무서워요... 저기 한 곳에 놓여있어서... 이 그린 가지... 아 그린... 그린... 아니 그린만 빼줬으면 나 놀 수 있었는데... 여기 그린 왔다... 어째 이거... 이거 어쩌나... 그린이... 어... 저 진짜 무서워요... 가스케팅간이 없는데... 어... 박스... 히히... 박스... 블라아크... 좀 무섭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오우 움직인다... 반대쪽으로 움직였어... 다행... 자 하나... 하나 넣을게... 얘들아 내가 하나 넣을게... 시작! 가스로 넣었어... 얘들아 가스로 뒀어... 휙치룡을 한거 아니에요... 휙... 그러시피 저는 박스 썼습니다... 저이 그린 나오면... 오오 옐로? 오 옐로 괜찮은데?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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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렇게... 나쁘진 않는데... 오...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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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가면... 뭐 어디... 이 친구 아니겠지? 친구 아니겠지? 친구 아니겠지? 여기요? 여기까지는 거냐? 친구 아니겠지? 흠... 여기 설마... 숨이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거... 짠! 마무리 해보고 있으라... 내가 한글라도 찾아뒀는데... 얘들아... 제발... 찾아줘... 너희 실력을 보여줘... 어디서... 가스가 안보여요... 느끼고 있어요... 어... 깜빡! 뿅! 에이.. 인데... 노할 필요없습니다... 저거랑은 가... 뭐야... 두명밖에 안남았어... 저...이어서... 3명? 이렇답니다... 옥... 저는 아무래도 살 길이 있습니다 그리는 들어오지 말아야지 아니야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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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띠 쏠리팟스 다 그림 없어서 아 정했구나 퍼프로 조심해야 됩니다 안녕 얘들이 다 어디가니 했더니 그래 애씩 Kate 롱 롱 롱 아 무서워 나 와드리 왁이야 드리 왔겠다 간다 드리 어 왔다 오 정신 못 차네 아저씨가 어디가 안 꿀까 으악 무서워 어 뭐지 루피란 루키 레드더 레드머리가 박살나온가 레드베 레드베 소리가 났는데 오 저거 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예 Sheryl 어디왔어 받은 불 저 진짜 무서웁니다. 저 진짜 긴장했거든요. 한 명 남았어요. 이 게이터. 아까 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네. 저 진짜 긴장했습니다. 나 뭔가 했더니 예외 소리였네. 쿵쿵 소리는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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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이곳은 이곳은 헬리콥터 파란색이니까 저는 파란색이니까 저는 오 왜 몰래 있을지 저는 드라이버입니다 저는 드라이버입니다 예에이 예에이 좋았다 랬스 오 제가 밀었더니 조품사고가 왔다 빵빵 저리만 믿으세요 응 됐어 오케이 빵빵 최고의 드라이버였다 빵빵 아 사고났다 이상해져 어떻게 됐다 사고가 났다 예에이 이렇게 돼야지 패스트 어 오케이 패스트 떼 교통사고 이게 뭐야 무빙 무빙 안돼 안녕 떼 내가 질 줄 알았어 빵빵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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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간다 간다 질 줄 아냐 아빠 야 모르는게 다 비켜 나는 나는 이름을 부르는 가위 나는 술래가위 술래가위 게이버 이렇게 마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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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뿌루에 안 들켰지 따뿌루에 안 들켰지 따뿌루에 안 들켰지 따뿌루에 안 들켰지 자 전 뒤로 가겠습니다 오오 너니까 못춘데 오오 여러분들 시간이 거의 4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 손이 오 저 손 땀나요 땀납니다 뭐야 이거 어떻게 하지 어 저 뭐 펜쳐 아 안 내네 아이오케 행구야 도도도도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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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기회를 딱 한번 나 한번만 죽으면은 저 탈락입니다 셋을 봐 오 그렇대 네 네 네 여섯 명 수요 오 손이 진짜 땀나요 오 여섯 명 네 명만 더 오면 뭐 오면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 여기 있는거야 4명이? 여깄네? 이 녀석 루키를 찾으세요 루키를 찾으세요 루키를 찾으세요 알겠냐? 오케이 네, 오케이 난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왜? 이거 뭐야? 이게 잠깐만요 저 화장실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다시 집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우지 하니까 어지러웠죠? 몇 바퀴 몇 바퀴 이 관련 매체를 몇 바퀴 돌았는지 댓글로 많이 써주세요 어 여섯 명? 아직도? 이렇게 둘러싸여 봐야겠다 그래야지 루키가 어디있는지 알거 아니야 어? 루키가 아니야? 부르네? 루키 어... 오 세븐 안돼 어, 안돼 에이, 설마 터로마이즈 결국은 이렇게 내려왔대요. 저기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이 씹아저씨 같은 이 씹아저씨 같은 뇌석 아 또 얘 생크림으로 만들어서 이제 시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안! 시안은 박스 쓰면서 멈추면 됩니다. 화이팅! 이게 마지막이야! 화이팅! 그림만 조심해야 돼요. 시안을 쓰면 그대로 멈춰야 기억해요. 멈춰 헬리콥터 소리가 헬리콥터 소리가 시안은 네 헬리콥터 소리가 인지 시안은 저는 1,2,3,4 저는 9개 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마무리를 하죠. 슈거 라고 써있는데 저는 여기서 슈거를 이렇게 둘러싸워보면서 여기 이렇게 사이드를 알려줄게요. 제가 내려가고 무서우니까 어딨어? 어디 있는 걸까요? 댓글로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 써보세요. 저 소리는 신경쓰지 마세요. 저 그냥 그냥 올림픽 보는 거예요. 오 여기 옐로우가 있고요. 주변을 살펴봅시다. 안죽었지? 어 안죽었다. 어 저기 중지 중지가 무랑탕탕 무섭게 돼있다. 오 샷! 샷 만나면 멈춰야 됩니다. 샷 만나면 멈춰야 됩니다. 옥스!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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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여기서 누가 누가 죽었습니다 할 때까지 계속 있을게요 그대로 멈춰라 그대로 잠깐만 그대로 멈춰라 그대로 멈추 그대로 멈추 그대로 멈춰라 그대로 멈춰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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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미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let's go. 이거는 무서워요.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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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히 쫓아왔더니 쫓아왔던거지 엔진은 바이드를 이제 넘기는거지 엔진 엔진이 걸리나 어구야 강초 coward 비빨 안뇽 무서운 무서운 강초 족 이팔이었다 으악 이쁜巻 서바브 자 레이버프렌즈에 넘겼습니다 자 오늘은 자 오늘은 레인보우 크레이지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 챗댄스를 넘겼습니다 자 다음에도 레인보우 크레이지를 또 많이 숨었으면 3 나올수도 하면서 이번에는 어? 두루가 이번에는 3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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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